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음...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어디? 어, 잠시만. 목적지가 어디야? 아, 나가 길을 찾는 거구나. 아, 잠시만요. 쓰던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뭐, 나중에 몸을 데워먹으면 되겠지만. 39발이라... 한 발 어디다 썼지? 야, 숲이 정말... 이게 그래픽이... 정말 잘 만든 거 같아. 이 부분은... 어... 살짝 이해가 안 가더라. 그... 근데 야, 나가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그 말은 도둑놈한테 괴석거려 하고 똑같잖아. 안 그래? 야, 생각을 해봐. 바보 같은 놈. 야, 이거는... 자, 은신으로 모두 죽이죠. 쉽게, 쉽게! 은신으로 죽이는게! 가만히 있어라, 저거 아, 리안님 안녕히 계세요 저기다 자, 이쪽이죠 오, 예 좋아요 뭐야 이게 철 바닥소리가 나는데 그 안 벽히나? 이쪽으로 오겠네 저기 뭐야 anything? nothing 뭐고있네 좋아 여기 쟤네들 나왔네 어 쟤네들은 들킬 수 밖에 없거든 자 조심조심 저는 초밥 먹고 싶다, 초밥 초밥 땡기네 초밥 땡기네 초밥 너무 비싸 근데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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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 죽겠지 남아있는데 없지.. 오오옿 좋아요 자 몇명이냐 3명이예요 한방에 죽이면 안나올수도 있는데 원래 강아지들 나오거든요 뻥뻥 이러면서 안나왔네 근데 자 자 자 빨리 빨리 가자 자 간단한 퍼즐 자 점프 점프 자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인양볼풍이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한번에 또 업그레이드 할 때가 있어요 어어 자 잡구요 아 아 아 아 나는 회는 별로더라 회말고 초밥이 맛있지 회덮밥 회덮밥 회덮밥도 되게 좋아합니다 육회 육회 좋아하고 육회 야 저 정말 이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런 파워를 낼까 신기하다보네 저절로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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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에 연락이 됐네요 자 자 가죠 야 이 거리를 얘네들은 어떻게 간거야 신기한 놈들 자 저기네요 아 저거 탔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가 어디서나서 막 이런걸 돌리지? 이 정도의 무게를 버티면서 이걸 하는 정도의 출력을 내려면 저 엔진이 장난이 아니어야 될텐데 자 건돌라 자 우리나라는 그 이통 아니 그 이통이라고 좀 그렇다 이통 갖고 말도 안되지 그 그 엔진을 못만들어서 군용 그 땡크 같은거 엔진을 못만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수입해 온다고 그러던데 확실하시나요? 네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레에스 도움을 도와줄게 하지만 러시아 러시아 저는 이 부분을 안정돼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바로 알겠습니다 조심해 어 하긴 뭐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는겟나 치 오호호호 뭔가 이야 저건 뭐야 밴데 배 배를 어떻게 여기로 갖고왔지? 아 가자 하 오오 아래로 구를 뻔했다 음 지금 위로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야 저거 봐 이야 배경죽인다 사진 한장 찍고 싶다 ! 난 막 예쁜거 보면은 그 사진 찍 사람이 예쁜건 별로 사진 찍고 싶지 않은데 막 자연환경이ực 웅쩡하고 예쁜거 보면은 사진 찍고 싶어요 와오옹 또 뭐지뿐지 너 또 너 그거지 던지며 놈이 그런거 같은데 오예아 다 터졌어 지금 오오 따발초 따발초 오케이 어어어 막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애 이거 오케이 오오오 좋아좋아좋아 야 뺑 따꿍 따꿍 아유 오오오오오오 아유 따발총을 왜 쏘고싶냐 야 아 이거 왜 못맞춰 왜 바보같이 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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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나와 나와 오케 어? 자아 헤드샷 이거 몇마리를 죽여야되는거야? 화산도 어디 없는데? 오케 어어어어 어어어어 야야 허리 허리 야 등짝나갔겠다 이씨 오오야야야 조심조심 빛님한테 오세요 오오!!! 자아 점프가고 자 점프 오오 저기있었어 오오오 야야야야야 아야야 다행이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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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진다 또 오오오오오 아이이씨 아유 아유 저저저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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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잇 걔 떨어진거 아니지 설마 와아 진짜 대박대박 이야아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어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스펙타클 물 하네 또 물에 빠졌더니 몸이 조금 깔끔해졌네 빠져나 나 총알이 없네 화살이 한발도 없는데 자 낙법을 자 낙법을 잘해야되요 자 낙법을 잘해야되요 아 화살이 하나도 없네 자 자 저기오니까 애들 있나본데 음 스킬하나 음 도끼점 뭔가요 이건 뭐지? 길추적 그냥 도끼점으로 찍는게 낫겠다 자 화살이 있나? 화살 하나가 없나? 화살 하나가 없나? 화살 좀 화살이 없네 자 이제 다 구했으니까 자 젠이 화살이 없나? 자리에 자 자 자 교수 요 자 자 자 요 요 요 요 요 어림도 없네요 도르래가 있어야겠는데 도르래는 도르래는 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도르래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죠 무슨 시간에 배우는지는 까먹었는데 도르래가 많을수록 꺾이는 지점이 많을수록 그니까 꺾이는 지점이 많을수록 힘은 절반의 절반의 절반이 되서 못할수록 도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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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불붕 화살 어... 아 여긴 안되는구나 여긴 아직 못가네 여긴 아직 못가는데 절로 가려면 저기로 가야된다 여길 가려면 그 양궁...양궁인가 시합용관인가 그게 있어야하는데 시합용관인가 그게 있어야하는데 자 이쪽을 통해서 가야되나 보네 자 이쪽을 통해서 가야되나 보네 자 자 이쪽이 이쪽 맞네 점프 이야 정말 항상 어 주인공의 신체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지만 이 라라는 모트 모트 여자잖아 일단 아 아이 저 조그만한 팔뚝으로 오 쟤도 한색이네요 다 가지고 뭐 무리하게 뭐 들켜서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저기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아 도로래 구하러 가기가 저기 도로래 있다 여기 도로래 있네 저기 저 저 이거 있구만 도로래 어어어 야 야 도로래 얼마 약하면 도로래 자 도로래 구해 줘 가자 또 있어 두마리이네 자 숨었네 어 죽이고요 배관 아이 이렇게 허망이 오오오 안돼 안돼 어아앗 아 왜 점프를 야야야 아 아 조심해야겠다 여기 점프야 어허 나 아이씨 아이씨 제기랄 어이없게 죽었어 저런데가 솔직히 사실 사실 저런데가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한데 돌을 해 어 아이씨 아이씨 저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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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잖아 마우스 가서 지금 보여요? 아... 저... 콧수염 저거 뜯어버리고 싶다 그냥 아이고 그냥 쪽과이로 그냥 쪽쪽쪽쪽쪽 해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싶다 아우 보기 싫어 에이 배기 싫어 지금 배기 싫어 휘트몬 박사 야아 아 이거는 도브레가 달린 보이죠 사기 그게 파워가 엄청난 보구 자 컴파운드 보구 컴파운드 보구 이거는 네이팜 화살 그리고 줄고기 오케이 알겠어 여기였죠 아까 아 여기 올라가려는게 아닌데 자 이제 벽에다 대고 빵 쏠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강력한 화살이기 때문에 벽에도 구멍을 뚫을 정도 해 이게 무슨 화살이야 이게 화살이야 이건 뭐 작살이지 라이플보다 더 강력한 라이플보다 더 강력한 자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스읍 내가 가고있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을거야 맞네 덤벼만 이 강력한 화살로 죽여주겠어 오 OK 이런데도 이렇게 자 올라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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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인가요 와 이런데도 이렇게 거미야 거미 오우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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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 떨어뜨렸어 죽네 아유 점프를 왜 이렇게 안 돼 아유 저기 저기가 있으면 경험치를 많이 주는데 헤드샤는 헤드샤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안줬는데 여기 잠깐 갔다 갈까요 보물 주는덴데 뭐 수수께끼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충청식에 가면 싹싹해가지고 금방금방 와요 이거 맨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거든요 아 길은 여전히 헷갈리네 수수께끼는 안 헷갈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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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여기 왔을 때 이게 한번에 나가는 길이 있었을텐데 이게 못하겠더라 반대로 돌아가야 되더라 하여 미터면 와서오세요 흠 흠 흠 흠 흠 자 슬쩍슬쩍 엉덩이를 흔들면 흠 엉덩이 를 실룩 실룩 셀룩 하 이 저 저 셀룩 자 침수된 금고 연구시설의 일부를 되었군 이것을 폭풍으로 폭풍을 조사하러 보니 아이고 동력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지? 글쎄다 자 한 번 당기고 자 두 번 당기고 아 저거 안 움직였구나 어쩐지 안 움직이더라 이렇게 해서 자 한 번 당기고 자 두 번 당기고 자 두 번 당기고 자 마지막 세 번 세 번째 당기고 어 저거 두 번 당기고 저거 밖에 안와?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는데? 엉덩이를 슬록 슬록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구요 으쌰 빼고 이거를 한 번 빨빨빨로 해! 아유씨 들어 어 됐다 여기 뭐 멀고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없지? 나 맨 처음에 저거 어떻게 하는지 정말 여기서 한 30분은 넘게 그... 헤맸던 것 같아 스토리즈 룸 아티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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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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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엥 자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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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콤 하느콤 그 그 넣고 아이고 어? 잠깐만 여기 활부품 어? 왜 활부품이 여기 활부품 하나 나와야 될텐데 이상한데? 나 뭐 안 갖고 온거 같은데? 그냥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서 봐가지고 여기 활부품이 하나 있을텐데 없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어떻게 활부품이 없을 수가 있지? 에잉 뭐해 아 정말 이런거 잘 표현해놨다니까 하지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이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막 찾아봤는데 그런건 없던데 그 인벤토리 창있죠? 이게 아 아닌데? 인벤토리가 실제 주머니나 가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거 이렇게 이렇게 부피 그리고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넣고 막 그러는거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넣을 수 이렇게 실제 막 그니까 실제로 총알 같은 것도 총알 같은 것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으면 꽤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어 어 그런 것처럼 그니까 막 자켓 주머니도 있고 배낭에 벨트에 그니까 직접 그런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거 그런거 비슷한건 있는거 같던데 무슨 뭐 악마하고 악마인가 뭔가 불악마인가 하고 싸우는 뭐 비슷한 게임은 있었던걸로 봤는데 궁 빙거님 어서 오세요 이거 안됐네 강력한거 찾아야 됐네요 웅 안녕하세요 자아 엉덩이 물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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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하도 떨어졌어가지고 무서워 죽겄어 이제 야 팔 힘이 얼마나 쎄면 팔 힘이 센게 아니지 저건 지구력이 센 거지 지구력이 얼마나 좋으면 앞에 이거 폭탄 터졌다 터졌어 쏘다가 앞에 갈라지나 보다 또 없나? 쟤 도저히 냈니? 잠깐만 저기도 있네? 애들이 많은데? 쟤 도저히 냈기 zen death 어 어떤 거 있을지? 일어났습니다 수고기 일어나서 수고기 수고기 어 오오 오오오. 오오오! 자아 자, 죽이고 오오 안 죽었어? 자, 어엇! 못 마쳤어 maioria 오오오! 뭐야? 조아조아, 도망, 도망가 자... 어어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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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우와 어디 어디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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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어디 어디서 바라보는거야 마저 오오오!!!! 안돼!! 어어어어어!! 야 니네 병력 그 한둑 한목공 갖고왔어도 날 못 이겼다 임마 박오같은 대가 쟤눈 또 얘기가 틀려지지 방패는 야 이거 작살같은 화살인데 이거 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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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다 죽여주겠어 베벅 따는 것들이 일단 일단 화살 화살을 좀 수거를 하죠 자 화살 수거다 콜 어? 샷건 탄약이 샷건 탄약이 어디있지? 뭐야 저거 나와 오케 오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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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오는소리가 오오 뒤에서 오는 소리잖아 싫어 오어어어어요 오오으의 아유 쒸 오오 exciting 그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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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퓌케 죽을거야 쉽게 죽지않아 오오오오오오 빠바바바이 아아....저놈 아 기관척 정말 싫다 나쁘 놈의 기관척 죽어야지 화살 부품이나애나 응? 여기..여기..뭐지? 어..엉대단인가? 좋아 활부품을 하나만 넣으면 누군가? 정리해! 활을..굉장히 좋은 활을 얻을 수 있는데 저 어딨냐 안되네들은 저기있네요 좋아 에드샷 야야야야야야 벽을 통과해서는 다이너마이트가 어딨어 아니 무리법칙을 무시하는데 저세트? 오 이거봐 무적의 다이너마이트냐? 오케이 오도 오오오오오오오우ㅋㅋ 너 아.. 어디와cé. 이럴줄 알았어요. 아 뒤에서 오나? 오오오오! 뒤에서 오잖아! 어떻게 온거야 일로 오 깜짝이야 큰일날뻔했네 다시 죽인거같은데 아 다시 안죽였네 오오 까맡치고있네 쟤도 됐지 땐거같은데 오오오오아아 야 야 좋아요 어? 저기 저기 뭔가 있는데? 저기 가볼까? 아 못가는데? 아 나 저기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가네 이야 태양말라 음 활부품이 없어서 활부품 하나만 얻으면 진짜 최강의 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저 전문가 스킨네 그러면 끝판다 오오 잠깐 x4 잠깐! 오오오오! 다행이다 아이씨 올라가고 조심 살짝 아이씨 아니 ушка 뭐 워우우 월 가벼운 영어 워우우웅 후 모으웅 물 워우우우 아이씨 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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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신 머리를 맞았어도 야 이거 뭐냐 이거 죽어 우왁 얘 꼭 스트릿 파이터 2에 나오는 개처럼 생겼는데 스트릿 파이터 2에 나오는 개 이게 뭐지? 그 덩치 되게끔 흠 흠 흠 흠 흠 오우 흠 흠 흠 흠 장게이프 흠 장게이프 흠 맞어 장게이프 꼭 장게이프처럼 생겼는데 흠 흠 사진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너무 많은 흙이 묻었어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많은 흙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은 지워지지 않아 특수화장이거든 너무 안좋아 ira galera 아무도하고 Ruslan이 여기high 가끄아! 가끄아! 아아 이거였지?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 어? 이거.. 이거 아닌데? 헐 내려? 어? 나 다시 돌아왔잖아? 아나이씨 아 이쪽이었지? 어? 오케이 오케이 와이 와이 에잇 에잇 어.. 알았다 알았다 아.. 이렇게 아아 여기 너무 끝까지 가잖아 알렉스 알렉스 아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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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해야겠다 알렉스 아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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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엏 그리고 자 으쌰 꽝 야 얼마나 큰 힘을 내길래 야 얼마나 큰 힘을 내길래 이런게 다 움직일지 신기하단 말이야 우와아 다리가 찌었어 와아 와우 와우 아... 내가 영웅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야... 나 같은 남자가 언제 영웅이 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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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r 야... 빨리 빨리 자... 탈출! 둘 이야아 씨 여기 올 때도 폭빙은 폭풍으로 인해서 그 배가 두 두 그걸로 잘렸지 앞뒤로 아 이야아 이 씨 정말 좋다 정말 좋죠 금방금방 가지 아 아 근데 다리 다 쓰리겠다 이렇게 가면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기계를 얻었어요 기계라기 보다 무슨 도르래 같은건데 네 다 어..이거 뭐야? 여기도 부서지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계속 부서지지? 이렇게 한번 부서지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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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떡비를 다시 이렇게 가는게 맞네? 이 길이 아닌거 같은데? 응? 아..떡비를 다시 이렇게 가는게 맞네? 이 길이 아닌거 같은데? 이제 아까 못갔던 데를 다 갈 수 있죠 이렇게 가지 못했던 것들 어..여기는 뭐하는데 가면 되는거야? 저기로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왠지 더 돌아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저쪽으로 가야겠는데? 돌아가는게 아닌데? 아.. 아.. 어.. 아.. 자.. 야 활부품 하나만 얻자 아이고 활부품 딱 하나 그게 그렇게 어렵나? 활부품 하나 주기가 그렇게 아깝나? 책이래 자 오른쪽 다리에 밧줄에 권총에 왼쪽에는 저거 찍는거에 뒤에 무전기 기타 등등 저거 뭐냐? 도구 가방인가? 그니까 난 저런 가방들을 하나씩 다 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거지 저런 가방들 있죠 아 랜덤으로 할거에요 내가 어딘지 내가 어딘지 지금 예 뭐 외우지 못해가지고 어 여기 어떻게 가지? 어 아 여기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아 오오 얘네들은 한방에 안죽는 애들인데 bunun 예 야 깜짝 놀랐잖아 어 라라야 라라야 깜짝놀았어 자 자 이야 한방에 자 저기에 부품이 하나 있었는데 어 로라 액스포이지만 액스포이지만 알렉스 액스포이지만 액스포이지만 여보 너 라라랑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상적이고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말할지 모르겠지요. 일을 말할지 모르겠지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에서 가면 안전하게 되요. 아름다운 바이러스에서 말할 수 없죠. 라라가 아니지요. 라라가 그냥 그리스도를 잊고 가고 있는 바이러스에서 말이죠. 라라가 이 섬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점점 툰레이더 1에 라라 크로프트가 돼가는 거죠 그러고보면 툰레이더는 정말 첫 시작이 첫 시작 게임이 3D로 시작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 어디지? 이거 왔던데 아니야 혹시? 왔던데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활부품 때문에 그러는데 왔던데 아닌 것 같아요 왔던데 안 되는데 이 카즈에 한 번에 있는 곳이 있었어요. 뭐 하는지? 어떤 식사인가요? 이렇게 되고 저기에 저기에 이렇게 되니까 잠깐만 오케이 아하 저거를 지나가게 하는 거구나 오오오 자 가서 이렇게 에헤이 도로 가서 가서 어 뭐야 한바퀴 돌잖아 어 어 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냥 안 가지네 씨 어 이 이 이거는 어 여기도 있네 아 이것도 못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걸 타야 되는 거 같애 이거를 타고 이렇게 오케이 올려서 타고요 아유 씨 이거 타 타 타 타 아니 타 타 타 타 웨이터 미니트 마음에 뵌 외이터 미니트 전에 라이버를 할 아 이럿 여기 못낀다는 왜왜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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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걸 야 이거 가 봐 가 봐 가 봐 가 봐 가 봐 여기 있어봐 있어봐 아 이거 어떻게 안되네 말도 안되죠 자 여기에 이렇게 갖춰서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는거 같애 자 막혀있지 딱 맞게 이렇게 맞춰서 걸리게 걸렸죠 아유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아아아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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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아듣다 그래서 여기를 저 찍는거네요 그렇구나 되게 복잡하게 생각했네 단순한데 정답은 응 으응 으으음 으흠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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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아 저거 왜 안돼 아 기다렸다가 해야되나? 너무한데? 잠깐만 보자 그게 아니라면 어 이게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거를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야 이거였어 대박이다 대박 이곳에 음식을 사용해야 돼 봉을 아 아 음 아 가까운 데니까 뭐 이곳은 그 전에도 있었죠 어떤 거는 되게 그 그 아 그 참 컴퓨터 영화로도 나오고 톱네드는 되게 이게 이게 요쪽은 많이 아 이거 어떻게 봐야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활 부품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 그 부품이 나오네 안타깝죠 뭐 야 라이플 부품이야 활 부품은 없어 여쭤도 돌아다녀볼까 어 저기도 뭔가 있는데 어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어떻게 가지 이 위에 갈 방법이 있나 음 활 부품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저기는 라이플 부품이 있고 저기는 권총 부품이 없고 활 부품 정도가 딱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죠 자 꽝 엘리베이터 타고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하지도 않았어 뭐 무슨 그 엘리베이터냐 하지도 않았어 편하게 간다는 것은 편하게 간다는 것은 편하게 간다는 것은 해 Heart 그냥 인형로 오 하 하 하 하 하 아 여기 정말 Hearts 째 ノ 으으 e0 그 이럴수도 있고 저 럴 그런거잖아 자 잇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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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 툼레이더 힘내 툼레이더 힘내 라라크로프트 하 어휴구 어쩜 좋냐 야 아무리 자기 용기가 엄청 나도 이렇게는 못 갈 것 같아 진짜 아무래도 정말 게임이니까 가능한 자 이멍 올 때 아 하... 오오오오오오오오우! 음... 어... 어? 어어? 얼리? 쏼데가 없는데? 이렇게 벽타고 막 이런거 어세신게 솔직히 툭레이더가 맨 처음에 있었나? 툭레이더 처음 보면 좀 액션신도 많긴하지만 퍼즐풀고 막 그런게도 많았거든 근데 왜이렇게 벽타는게 있었나 모르겠네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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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들었어 못들었어 바로 앞에 있었나 바보들 덤벼 덤벼 활부품 만들었어요 저게 활이 부품 있군요 자 자.. 오오오오오! 아니 이씨! 야 이씨.. 뭐하냐아.. 자아 오케이 아 이렇게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야지 껌처럼 껌처럼 벽에 딱 달라붙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뭔가 있는데 어 여기 이거야 이야 힘이 얼마나 되는건지 다 때려구셔 쟤도 가고 있는거 맞나 어 맞네요 다 왔어 자 들어가기 전에 어 들어가기 전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닥불 잠시만요 가요 가고 감기 가고 벢